한 번 더 찍어봤는데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현실이 북적북적하고 좋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신기하네. 잠깐만. 네. 좋은 걸까요? 나는 사실 조금 할 수 있나? 뭐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너네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납품 자체를 전채윤 PD가 납품을 1분짜리 한다. 우리가 전체 회의로 와서 이게 있으니 이건 지금 누구야? 라고 하면 네가 자동으로 해서 네가 시간 짜고 카메라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 거까지만 한 번 우리가 들여다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완전히 혼자 사는 걸로 우리 나가고 안녕히 가세요. PD라고 해서 촬영장 가고 연예인 만나고 그런 거 기대하셨나요? 현장에 뛰어다니는 만큼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다는 사실 이번에 기획한 코너를 다음 주부터 촬영하니까 다음 편에서는 촬영 현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안녕!